공모주 청약에서만 63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화려하게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공모가의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에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건데요. 이번 상한가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가의 2배인 13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16만 9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60%에 달합니다. 일반 공모로 한 주를 청약받았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0만 4천 원의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시가총액도 12조 9,285억 원으로 불어나 단숨에 코스피 시총 29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관심은 상장 이후 3거리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SK바이오팜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인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주의 경우 상장 초반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수급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 물량이 보호 예수로 묶여 있고 시중에 풀리는 유통 물량은 11.6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따상상상을 기록한 SK바이오팜의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52.25% 상장 첫날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13.06%였습니다. 또한 장중 매수대기 물량이 670만 주에 달하는 등 추가 상승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